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해외의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실천합시다. 이럴 때 말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아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이 아내가 조금 뜸을 들이더니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그러니까 나 지금 바쁜데 좋은 소식만 말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오늘 자동차 에어백이 잘 작동했어. 에어백이 잘 작동했다. 무슨 말이에요? 에어백이 작동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났다. 이 나쁜 소식이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은 그런 중에도 내가 무사히 살아남았다. 다 건강을 이렇게 해치지 않았고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에어백이 잘 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화를 건다라는 의미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사건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 어느 쪽을 좋은 소식을 전하느냐 나쁜 소식을 전하느냐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억울한 것 같은데 굉장히 손해본 것 같은데 이걸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절망적으로 망했다 죽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대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문제사건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중국의 당나라 때의 신이었던 한산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한산의 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 년도 못 사는 인간이 천년을 사는 것처럼 염려를 가지고 산다. 천년을 그렇게 근심 속에 살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접근을 하고 살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부정적으로 극단적인 것까지. 사실 일어난 것도 아닌데 될 것도 아닌데 아주 최악으로 생각해요. 부정적. 사실 여러분은 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 그런 가치관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불신자의 신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만 이미 다 문제 해결되었어요. 예수와 크리스도 예수 믿는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죽여버려요. 저 북한에는. 당장 잡아가다 버려요. 저 모슬렘 당장 죽여버립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정치를 합니까? 무슨 다른 짓을 합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 마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난리냐.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편하게 믿으니까 몰라.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인생무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우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천년 근심 속에서 살 사람들이 많아. 큰일 났다 이제. 온갖 염려 걱정 다 속은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주택계가 뭐냐. 속임수 쓰는 거예요. 속임수 사기꾼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사기처가 다 뺏어 가버려요. 거짓말 해가지고 다 속여. 그냥 맨날 속고 살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천년 근심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된다.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교회만 나와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삶 속에 행복해야 돼요. 난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더 바랄 게 없어. 영원 나인 목자실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이거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게 모든 성도들. 문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화 지식 보화 그 속에 있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표 되기를 제목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교훈적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참 주옥 같은 말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산상수원 이 말씀은요.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라는 메시지예요. 그걸 받았으면 네가 받고 끝날지 말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적 분비를 가지고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삶으로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실행 안 하면 그건 못해요. 무슨 영향을 입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산상수원의 결론 부분이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자신의 삶에 받은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적용하고 행하라. 적용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의 은혜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상세기 3장 허감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 서밋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 기도해야 응답을 받지. 기도도 안 하면 응답이 없잖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져라. 그래 뭐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니, 어느 부모가 떡을 잘랐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으며 자식이 생선 달랐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에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고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연불은 어렵습니다. 왜 해야 되는데? 기도는 대화해요. 아버지와 대화해요. 쉬워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매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매주 오요. 매주. 이번 주 기도 응답. 아, 기도를 제가 안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거지 너무 부끄러워 죄송하고 제가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에 터치를 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대화해요, 대화. 이렇게. 미국에서 그냥 전화 딱 걸리면 뭐예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국말리 장청인은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미국에 전화하면 저는 알류 총장이라 자주 직원들 전화합니다. 전화 딱 들면 바로, 여보세요. 바로! 네, 네, 네. 네, 이야기하고. 그냥 대화해요. 미국이 어디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우주비행기가 있어요. 우주비행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하늘에. 안 보이죠? 전화 딱 걸면 바로 대답합니다. 바로 우주국에서, 뭡니까? 나사에서 딱 걸면 바로 24시간 하고 있어요. 24시간 보고 있고 24시간 소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360, 24시간 서로 딱 보고 있다니까 쫙 하늘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소통해요. 통만 들면 그냥 전화 돼요. 하나님은 그 통 필요 없어. 믿음이랑 통만 했으면 돼.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 하면 바로 통화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무슨 시간을 억지로 내가지고 그냥 모욕 체비하고 준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숨을 쉬는 시간이면 기도하면 돼요. 그냥 앉아서 길거리고 가서 그냥 여러분이 아버지, 대화, 소통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머니야, 왜 그래? 바로 통화가 된다니까. 그런데 기도를 자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핸드폰 통화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와 통화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면 실천해보세요. 실천. 단 1분이라도. 아버지 해보시라고요. 본문통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기도응답에 확신가져라.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불신자가 모르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 뭐냐. 영적인 게 다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 불신자는 모르는 문이에요. 모르는 길이에요. 좁은 문을 들어가야 좁은 길을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좁은 길을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인간의 영적 행동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 하나는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로 가고 하나는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을 가는 거 두 길밖에 없어요. 얼핏 보기에는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을 가면 편하겠지요. 넓적하게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이걸 좀 쉽게 말하면요.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 상식으로 살지 말고 말씀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 뉴스에 눈에 불 켜고 드러나지 말고 하나 말씀의 뉴스 좀 들어라. 그게 좁은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그거예요. 외운 게 모든 성도들.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느냐. 영적 이유를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고 2, 3, 7나가 살리는 24제자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번에는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불신자들이죠. 다 넓은 인간이죠. 종교인들이죠. 사실 장시의 삼장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한 인간은 전부 다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모두 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뭐냐. 넓은 문 넓은 길은 다 파멸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지옥행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 종로를 하면서 열두 가지 영적 문제 가운데 서 땅에 살면서 유리 방황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죄 해결 못 받은 불신자의 상태예요. 사람들은 이런 저주받은 운명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영적 존재다 보니까 뭔가가 안 채워지니까 뭔가가 답답하니까 자기도 뭔가 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짐승이 이런 갈등 합니까? 안 합니다. 어느 짐승이 우울증 걸리고 어느 짐승이 불면증 걸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 못 만나면 막 노력을 합니다. 뭔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요즘 영성훈련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따라서는 그냥 뉘에이지를 비롯해서 명상하는 이런 단체들 각종 종교 다 영성훈련한다고 그래요. 좀 다르지만은 그 비슷비슷하게 불교에서 뭡니까? 이 템플스테이 영성훈련 시기는 그런 훈련 코스로 다 만들어가. 외국인들 가지고 와서 템플스테이 불교 들어가서 훈련 받는다니까. 세상 종교가 하는 이 영성훈련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 모든 게 다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영성 모든 종교단체 모든 뉘에이지 다 이 포인트가 뭐냐? 너라는 자기중심. 여기 빠지게 만듭니다. 뉘에이지가 뭐냐? 누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누가? 유명한 히트치는 BTS부터 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탑 가수들을 이 뭡니까? 마이클 잭슨 그 내용들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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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너. 포인트가 넣어야 잡혀져요. 그게 참은 뉘에이지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다 잡혀 들어갈게 만드는 말이에요. 불교는 뭡니까? 왜 또 닦습니까? 왜 소름됩니까? 부처 될려고. 너가 부처가 될 수 있어. 너가 부처. 결과적으로 모두가 자기중심이고 전형적인 종교의 모습. 자기중심.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자기중심이. 자기중심.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 자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여.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중심으로 시장생활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다녀. 그럼 시험 들죠. 왜 시험 들어? 자기중심이니까. 자격 안 맞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십자하게 죽었다. 죽은 게 무슨 시험 들 게 있어요? 때리려 합니까? 발로 찬이 합니까? 예 사람은 나는 죽었다. 새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이 무슨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자기중심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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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무시해. 내 말 안 들어줘. 나를 없음 여겨. 시험 들어. 교회 와가지고. 비교우시기가. 그건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내가 있고 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사람은 다 죽고 세 사람은 거듭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다 여러분 네 사람 죽고 세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요. 이런 종교적 행위로서는 결코 상세기 3장의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죄 가진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건 못 받아요. 원죄 원죄. 이건 자기도 몰라. 다른 종교는 원죄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원죄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여야 사랑이 풍수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섰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이 오직 구원 받은 재앙에서 저주에서 모두 38장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예수의 걸 시도해요. 다른 길 없어요. 예수의 걸 시도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예수의 시도가 직접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고 주의 품에 앉게 영원히 살겠네.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는 아버지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성철 선님이. 내가 진리 찾는 날 불교 떠나갈 것인데 진리를 못 찾았다. 성경을 다섯 번 읽었대요. 읽어도 못 찾아서. 여러분 한부터 안 읽고 찾았잖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리. 진리. 예수의 걸 시도. 성경을 읽어도 못 찾아가지고 지옥 갔잖아요. 내가 살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열반성 마지막 죽음에 사는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그 길이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동전 4장 15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한의 철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진리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성과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 구원의 길이 교회밖에 없는데 엘리터들, 많이 배우는 사람, 많이 배워야 되는데 많이 배우는 사람들, 학부를 좋은 사람들, 가장 성공한 사람들, 교회 안 와요. 천주교 가요. 분석하다 보니까. 목사는 가족도 있지, 목사는 가만히 보니까, 부서에 보니까 돈 또 필요하지. 목사는 기독교, 신교 이런 저런 소리, 천주교 안 와요. 신부 결혼도 안 해서 돈 또 필요 없어. 깔끔해, 잡소리 없어, 조용해 그냥. 성경 건조하다 돈 내라 하든가, 성경 그런 거 없어. 깔끔해 그냥. 분석을 쫙 분석을 해요. 엘리터들,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신부 마음대로 설교 못합니다. 위에서 교황층 내놓고 읽어야 되거든요. 조용히. 이 자기 상식과 자기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자꾸 구원의 진리를 분석해내요. 참 미련하다. 그걸 다 그대로 받아. 분석을 해야지. 분석을 해야지. 이렇게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에 다 집어넣어.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안 믿어. 믿을 거에요. 장세님도 계시를 거에요. 전부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걸 믿지 않으면 못 읽도록 되어있는데 안 읽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지식인들이 더더군요. 우리나라의 성교사들이 초창기에 왔을 때 이랍니다. 몸에 큰 종기가 나가지고 난 소위 말해서 양반 아주 높은 양반이 종기 때문에 고생하니까 주위에서 그래서 소양 성교사들이 주는 약을 받아 먹으면 금방 그거 낳는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성교사 찾아가서 종기 약을 달라고 했어요. 성교사 다 보고 맞는 약을 처방해서 주었어요. 주면 주니까 양반이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이 성교사가 그 영혼 구원할 목적으로 그냥 공짜라고 공짜라고 공짜로 가져가서 집에서 잘 바르면 나을 거라고 그 양반이 딱 나오면서 분석을 한거에요. 이게 어떻게 낳는 약이라 하면 이게 공짜를 공짜로 어떻게 주냐 이거 효과 없는가 버리고 가서 분석을 한거에요. 그냥 받고 그냥 하면 될텐데 이걸 이게 낳는 이래 효과했다면 공짜로 줄 리가 없다. 그래서 신고신고만 하는거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도 똑같아요. 은혜도 똑같아요. 응답도 똑같아요. 성취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응답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짜에요. 공짜. 공짜라고. 그걸 쉽게 못 받아들이는거에요. 배운 사람들이 양심이 구운 사람들이 수준 높은 사람이 공짜로 그냥 믿음을 구원한다. 그게 이해가 안되는거에요. 말도 아니다. 그게 천국이 아름답고 황금 보충 이마만의 공짜로 그거 더 이해가 안되는거에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니란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이성과 상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단순해 보여도 잘 안믿어지죠. 이해가 안되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좀 배운 엘리트 좀 나름대로 누구보다 좀 성공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은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속적으로 교회의 일심된 지속으로 은혜 받으면서 쓰임 받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샤 이 안하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가 볼 때는 기독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미련해 보이는 거에요. 어떻게 무조건 믿냐 그거를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같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쫓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네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거기서도 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의 절대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죠. 절대 기준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실제로 쓰임 받게 됩니다. 영원계의 전성도는 나아가는 문이 좁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항상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택 그래서 보건미생 다 되시길 주무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을 가는 제자입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들어선 이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마치 넓은 그런 큰 길이 나올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또한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간다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간다 이런 말은 맞지 마주 험한 길 아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처럼 복음 받게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지금도 힘들게 고생하면서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힘든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과 또 데려오겠나 시끄러워전도 안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 될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고난과 입경을 넘어서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 마라 확장해 예생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 마라 오직 성령 충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힘 입어서 이 모든 사역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좁은 길 누가 가게 하느냐. 성령이 가게 하시고 성령이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이 힘이 보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딴 것입니다. 성령 권능 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생각과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상시 3장 11장 서론의 성이 아니라 영적 본론 1장 1절 3절 8절 시각으로 바뀌어 버려요. 완전히 본론이 쟁사는 왜 서론이 쟁사입니까? 불신자들은 서론이 여지고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제보를 하든 세상 거는 다 서론이에요. 거지 그렇지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길거리 장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이 이 1절 3절 8절 이면 본론이 생애요. 다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공짜로 진짜로 여러분 살면서 승리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승리했던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넓은 길 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좁은 길 좁은 길 뭐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 좋아하죠. 누가 좁은 길 좋아합니까? 그런데 좁은 길 선택한 사람만 다 승리했어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챔피언 명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노아가 나오죠. 노아 노아 한번 보세요. 노아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산 꼭대기 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와 그 가족들 어떻게 받겠어요? 미쳤다. 그 당시는 비랑이 없었습니다. 수면에 습격 올라 지민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비랑이 없었어요. 노아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내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전에는 800년 1000년 막 살았어요. 왜냐 비랑이 마치 하나님이 물로 딱 보호해가지고 협직사 광산이 없게 했어요. 그래서 잘 하는데 노아 홍수 확 물에다 쏟아지고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이 쏟아지면서 샛빛이 바로 강하게 비추니까 120살밖에 못 살잖아요. 그렇게 120살밖에 정해진 거 전에 비라는 게 없었다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가 전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물로 비를 모르니까 물로 심판 한다 그런다. 물로 심판 한단다. 물이 다 지구를 적신 난다. 물 심판 한다니까. 물은 알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물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서 물로 심판 한단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나. 미쳤다. 경고했지만 조롱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땠습니까? 그 넓은 길 갔던 자기들 말 또는 이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은 다 거부했던 사람들 싹 다 전부 다 수장됐습니다. 그 정거 지금 또 히마리아 에베레스트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산 가보세요. 화석이 다 있습니다. 물고기 화석 사람 화석 다 있어요. 왜 그 증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갔던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향해 나갈 때 사람들이 이웃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눈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 가지고 아무도 모르죠.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비 일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가난한 땅이 가라. 가난한 땅이 어디냐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라사나는 간다.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 예배 들리다. 예배 들리다. 은혜를 받은 내 말로 내게 부딪힌 말씀 받으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내만 압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야브라함을 경험했다니까 금요일날 수용로 위에서 철학기도 한테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부산 촌농이 뭐 서울로 갑니까? 신학기 집사람인데 하나님이 설고하라 한다. 집 내놔라. 토요일날 금요일날 철학하고 토요일날 집 내놔라. 설고한다. 그때 집사람이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그대로 순중했어요. 요즘은 택도 없습니다. 뭔데 미쳤냐 왜 갑자기 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기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로 가 몰라 그 다음에 몰라 아무것도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떴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 인도해 줘야 돼 무슨 내가 계획을 차가지고 얄짤 없어 통장을 하나도 없어 생활계획 도장을 돈을 막 끄집어 통장 넣어 맨날 묶겠지 한 데도 없다니까요 안 믿으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은혜인데요 잔머리를 굴린 적이 없어요 계산한 적이 없어요 내일을 염려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답답하도록 하나님이 더 알아챙기도록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 저는 언제나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니가 이래 헌신해라 이래라 저래라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지 뭐지 언조이야 이렇게 직접 음성이 들립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 깨달음이 오는 거지요 감동이 오는 거지요 그 영음이랄게 기도하는 예배 기도하러 깨달음 아 그렇구나 전부 좁은 문이에요 특징이 헌신도 많아요 하나는 내 직본 맡았는데 어때할까요 바로 기도해라 좁은 문입니다 영적인 메시지에요 하나도 쉬운 게 없더라고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라 그게 영적으로 전부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조성됐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궁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냥 왕궁 안에 있으면 돼요 그냥 왕 공주의 아들이니까 양자지점 아들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 최고 공부하고 최고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돼요 휘버리고 먹고 난 모르겠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그냥 출시한다니까요 뭐 휘버리고 싸움만 하니까 뒤에 들 것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심을 바라봅니다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모세는 출금 역사의 산정인이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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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길의 결과와 영광입니다 이 외에도 믿음의 인물들 한결같이 특징인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은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세부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 좁은 길이에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뻘이 찍혔는데 무릎을 꿇었다 사드랑이 메사 아벤노고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해라 왕의 부탁입니다 한 번만 더 절하면 내가 봐줘요 한 번만 더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데 죽음을 각하고 안 한 거예요 어디가 들어갔습니까 불불 속에 죽었습니까 전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세워주었어요 영적 서미시라고 합니다 영적 서미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선택이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축복으로 바꿔놔요 선을 이룬단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나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 순종은 좁은 문이에요 말씀 불순종은 넓은 문입니다 직분 충성은 좁은 문이에요 직분을 쓰레기같이 버리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사문으로 한다 좁은 문입니다 안한다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은양 여정에 걷고 있냐 아니냐 간단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목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대중적인 시계 있죠 이 브랜드 있는데 유명한 타임엑스 우리나라에서는 티맥스 시계가 아주 유명한 그런 시계인데 과거에 이 손목 시계가 큰 인기를 끌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TV 광고에서 나왔는데 광고 내용을 보면요 시계를 막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버려 박살나 큰 그냥 트럭이 막 이겨버려 그냥 깔아뭉겨버려 바위에 시계를 막 빡 떼어 박살을 내버려 뭐 다 깨져버리죠 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계는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납니다 그게 아주 히트를 쳤는데요 타임엑스 시계 그래도 갑니다 갔어요 그래도 성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래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환경이 그냥 망한 것 같아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볼 수 있지만요 일시만이 지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 바라보고 믿고 각종 문제와 사건 역경 속에서 나가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의 환경이 이제 여러분 앞에 조성이 되겠는데 여러분은 이 모든 환경을 띄워넣는 가장 큰 배경에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역경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야 하셨구나 답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문제는 기회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놀라운 능대를 받게 됩니다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기회다 주가 그걸 다 체험하고 정인으로 된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입혀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성도들 이렇게 코로나19에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되게 도와주옵사사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다 문제 사건을 다 보금적 시각으로 보면서 보금적으로 해석하며 보금적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문제 뒤에 하나님의 큰 응답과 영광이 있는 줄 믿고 모두 다 이 모든 연단을 믿음으로 깨어 잘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거짓말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